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우리의 숲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세계의 숲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몬스티즈 우리 일상에서 같이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봐요 베이비몬스터의 전기 1집 앨범은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여 세계 숲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원합니다 Forest for All Forever 그럼 지금까지 베이비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